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투기, 도박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. 제목을 망상과 광기의 소용돌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잡아봤는데 핵심을 짚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. 강원랜드에 가보셨습니까? 그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. 가정의 행복까지 베팅하지 마십시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폐가망신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. 한국인의 도박 중독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.